안녕하세요. 여섯신에다역입니다. 오늘 제가 데리고 온 아이들은 언성입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쯤에 이렇게 조금 키가 많이 자란 언성을 다 싹둑싹둑 잘라서 이렇게 심어준 아이예요. 다 적심을 했고요. 또 적심을 했던 이 위에 있었던 아이들을 다 이렇게 심어주었는데요. 뿌리가 아주 잘 내린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삽목을 해주고 쭈글거림이 있을 때 물을 줬는데요. 물을 잘 빨아들이고 조금 쭈글해졌던 입장들이 다 펴지면서 아주 아주 싱싱하고 싱그러워진 모습이에요. 뿌리가 이제 내렸다는 뜻이겠죠. 삽목 한 티가 안 날 정도로 아주 빽빽하게 아주 자리를 잘 잡은 모습입니다. 너무 예쁘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저는 초록해도 언성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아이들도 햇빛을 좀 잘 보면 물이 드는 아이긴 하지만 저는 초록한 언성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실내 베란다에 있어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조금이라도 더 물들이고 싶다면 햇빛을 많이 보게 해주시면 조금 물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으로 붉게 물이 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언성을 뿌리가 내린 것을 보여드리고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는 바로 이 모주 아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두 달 정도가 지나니까 적심했던 자리에 자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언성은 굉장히 많이 적심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했었던 아이들 중에 가장 얼굴이 잘 나오고 많이 나온 아이들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이 나왔고요. 여기서도 두 개의 얼굴이 나왔는데 바로 이 밑에서도 이렇게 자구들이 밑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거의 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네요. 이런 크라슐라 종류 아이들은 위로 위로 이렇게 성장을 좀 잘하는 아이들이고요. 잎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잎꽂이가 되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줄 때 필요 없는 잎들은 제가 다 버렸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 언성을 적심을 하고 삽목을 했었던 영상을 올릴 때 어떤 분들이 이 아이도 잎꽂이가 된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이 계셔서 저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잎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도 한 두 달 정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사실 전혀 뿌리도 안 나오고 자구 안 나오거든요.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연성이나 십자성 그리고 선스타 이렇게 탑돌이 아이들을 잎으로 잎꽂이를 성공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혹시 그 노하우가 있다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잎으로는 잎꽂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농장에서도 이런 크라슐라 종류 아이들의 잎꽂이는 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성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궁금하네요. 혹시 몰라서 더 가지고 한번 있어보려고요. 이렇게 두 달 정도만 지나도 아이들이 뿌리도 너무 잘 내리고 또 잘라줬던 자리에는 새로운 자구가 올라오고 너무너무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불과 두 달 정도 된 아이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 이 아이는 지금 적심을 해서 새로운 자구들이 올라온 지 한 1년이 넘은 그런 아이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키운 아이인데요. 이제는 적심 자국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이 새로 나온 자구들이 너무 잘 컸죠.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이 언성은 굉장히 값도 저렴하고요. 이렇게 성장을 하면 잘라서 충분히 번식을 잘 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키워보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병충해가 없이 굉장히 잘 자라는 아이라서 다이그를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에게 너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대신에 이 아이들은요. 크라슐라 종류 아이들은 번식을 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자구 맨 위에 이 잎들이 잘못 건드리면 이 얼굴 부분이 잘 부러져요. 왜냐하면 잎이 떨어져도 잎고지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아이들은 가장 위에 이 얼굴들을 밑으로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서 여기에서 번식을 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 아이들 새로 얼굴이 올라와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얼굴이 댕강 떨어져 나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치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대로 밑에다가 또 이렇게 놔주시면 거기에서 또 예쁘게 뿌리가 내려오고 자리를 잡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실 잎고지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다육이마다 번식하고 성장하는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시면 그래서 다육생활이 재미있고 아 뭐 해보면 해볼수록 빠져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언성은 봄과 가을에 굉장히 잘 성장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좀 따뜻할 때 여름이 오기 전에 한번 적심을 해주시면 새로운 자구들이 금세 올라오고요. 아무래도 시기를 혹시라도 놓치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을에 굉장히 성장을 또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을에 번식에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성은 제가 참 좋아하는 아이들이어서 가끔 영상에 많이 올리는 아이들이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자구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예뻐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언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좀 좋으니까 저는 아직 이렇게 초록하긴 하지만 밖에서 살짝 물을 들여봐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 내다역은 다시 오겠습니다. 얼굴들 더 예쁘게 크고 성장하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